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문제가 불거졌던 독감 백신에 대해 보건당국이 품질의 이상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는 무료 접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우선 영호남과 제주 지역에 내려간 백신 유통 차량에서 상온 노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에서는 11톤 차량이 야외 주차장 바닥에 백신을 내려두고 1톤 차량에 배분을 했고 영남과 제주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차량 간 문을 맞대고 상온 상태에서 백신을 배송 차량에 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96번, 규정 온도 2도에서 8도 사이를 벗어났습니다. 기준을 벗어난 운송 시간의 평균은 88분이며 1톤 차량 1건은 800분간 적정 온도를 벗어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모든 백신을 회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운송돼 몇 도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물량과 13시간 이상 상온에 노출된 백신 등 48만 회분만 회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샘플 조사에서 24시간 이내로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상온 노출 우려 백신을 이미 3천 명 넘게 맞았고 회수가 결정된 48만 회분 가운데 일부도 554명에게는 접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오는 12일부터 만 13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과 임신부들에 대한 무료 접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SBS 김형래입니다. 서비스가 서비스